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첫 번째 수업이죠. 지금 어제 그제 이틀간 먼저 수업 시작하셨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아셨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저는 첫 번째 수업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우리 시험이 이번에 42회에요. 42회 시험이 되는 거고 작년에 2017년도가 41회 그 다음에 그 전년도가 40회 39회 이렇게 됐었는데 39회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58.5% 정도였었고요. 그래서 40회가 되면서 64.4% 그 다음에 작년의 경우에가 조금 더 올라와서 64.7% 이렇게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64, 6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. 높은 게 아니라 다른 의료시험 의사 간호사 다른 쪽을 보면은 95%, 96%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쪽은 낮은 편이에요. 낮은 편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이제 라이센스,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58.5%였던 데서 64.7%로 올라오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시험이 쉬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? 시험은 안 쉬워졌어요. 시험은 그대로 어려워요. 그리고 올해가 42회가 되는 건데 여기 39회에 해당이 되던 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특히 2017년도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2017년도 1월에 48.7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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